택시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? 징 어서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? 우리 집이요 오케이 출발합니다 아! 아 뭐야 아 뭐야 아 까매매 저런 쌍놈의 허로새끼를 봤나 이씨 저런 새끼는 가서 한마디 해야 돼 저거 기사님 그냥 가시죠 저런 것도 그냥 주면 나중에 사고 낸다고요 왜 다시 부모여도 괜찮아요? 아니요 한마디 해야겠어요 안해야겠어요 아니 그래도 아이씨 아이씨 네 가만히 있어봐 저걸 에? 징 야 이 새끼야 야 끄덕 에? 스읍 너 뭐라 그랬어 지금 저 아니에요 너 운저 그따구라지마 새끼야 뭐 머리 깎아라 비용신베러 아이씨 아 제가 안했어요 아 미친놈아 착작하라고요 야 이 새새끼야 너 뒤져서 차 세워 으아악 아니 기사님 잡히면 진짜 X 된다고요 제발 걱정 마시게 한때 내 꿈이 레이싱 선수였다네 하하하 아 뭔 소리에요 치킨타 으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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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 서라 헤헤 뭐야 저 자신 못 떠나오잖아 힘이 쳐놨놔 너 서라구 네 세뇌개 헤헤 저 새끼가 미쳤나 너 잡히면 뒤진다 진짜 잡히면 뒤진다 심장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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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재밌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앞에 택시기사 하지 하하하하 phi시 하하하하 펄 케닫 펄 nost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